아, 고단했구나. 맘마 먹고, 목욕하고, 꿀잠작이 딱 좋은 타이밍이네요. 깨는 거예요? 벌써? 저렇게 깨면 같이 안타깝죠?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자죠. 조금만 보여주고요, 갑자기. 뭐야? 저 빨간 머리 뭐예요? 엄마는 지금 멀리 있어. 이따가 이유가 밝혀질 겁니다. 아, 뭐예요? 뭔데요? 내가 왔어. 놀랐어. 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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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싶었어. 목소리는 엄마가 맞긴 맞는데. 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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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아. 시크릿, 시크릿, 시크릿. 꿈인가? 잠깐만, 내가 지금 아직도 꿈속인가? 아니, 핑크 가별만 보니까 앞모습이 너무 궁금해요. 어디 갔지? 아, 저런, 저런 비주얼이었구나. 어디지? 잠도 또 있겠는데, 지금. 이 느낌은 또 익숙한 느낌인데. 토닥여주는 이 느낌. 안 보면 엄만데, 보면. 누구야, 너. 응? 응? 누구야? 까꿍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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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뭐야, 알아봤네. 아이고. 예쁘다. 전으로 썼지만, 이제 괜찮지, 엄마? 아무섭지?